오늘 우리가 사실 이제 여기에 우리 그 제니가 알았던 우리 그 제니가 아 이번 그 시즌2에 아쉽게도 좀 합류를 못하게 됐어요 많이 많이 안타깝죠 예 안타까워요 제니가 우리 안에서 또 많은 에너지를 귀여움을 기억해 봤는데 아니 그리고 제니가 시간될 때 제니가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아유 우리 또 그죠 아 아쉽네 아쉬워 그러면 제니 없으면 이제 제니 없는데로 우리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여기 이제 한 분을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제니씨가 나갔으니까 이재니씨가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면 개꾼이 제니 퍼시오면 아니 아니요 제니가 제니가 없는 자리를 제니가 채우진 않고요 다른 분이 오십니다 아 이거는 아니 제니가 너무 카메라에 뭐 아 이거 혹시 제니 애착인형 보고 아니 제니 애착인형 보고 아니 제니 애착인형 보고 아니 제니 애착인형 보고 아 아니야 제니 제니 내 꿈꾼다 아유 진짜 아유 진심이 그리고 제니한테 애착인형은 가방에다 숨겨왔지 소민이가 와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소민이는 내일 가잖아 제니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니야 빨리 와라 잘 지내니?